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오는 부처님 10가지 이름 중에서 명행족을 공부할 겁니다. 명행족. 그런데 명행족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10반 하시고 제자들이 결집을 했어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결집을 했고 그런데 그 경을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중국으로 그 경을 모시고 오신 분이 구마라습 스님입니다. 구마라습. 큰 스님이죠. 그래서 구마라습이 번역한 법화경은 28품이에요. 하지만 다른 스님들이 한 것은 26품도 있고 27품도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립트어로 되어 있는 인도 고대 경전을 중국말로 바꾸려 하니 그분은 일생을 다 번역에 매진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중국에서 건너오면서 약간 인도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분께서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을 담아가지고 중국말로 바꿨고 그 중국 경전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은 구마라습께서 번역한 경전을 토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어는 표의 문자란 말이에요. 한국말이나 영어는 표의 문자죠. 그래서 표의 문자는 글자 한 개 한 개마다 다 뜻이 따로 있어요. 영어는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불, 고, 재, 비, 고 하면 각각 다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구마라습 스님께서 명행족을 왜 중국어로 명행족으로 옮겼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공에서 공부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함을 알고 지금 돼 있는 모습에서 만족하고 그럴 때 그 사람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편안해지면 정변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이면 그 파도 출렁이는 물에는 아무것도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호수가 잔잔한 호수에 달이 비춰보이거나 진한 토끼가 얼굴을 비춰보듯이 일단 은공은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변지는 뭐냐 상대방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두루두루 정확하게 그랬더니 아 내가 내 편이 없었구나. 내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리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집에서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만큼 부처님께도 관리하라고 하는 거지 가깝다고 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도인들도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스님을 항상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시로. 그런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분들은 뭐 한 번씩 나도 그냥 크리스님 법회 때로 연락드리고 하지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해 가까울수록 우리는 관리한다. 이거 어제 공부한 거죠. 그게 명행족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게 뭐냐면 명행그름은 밝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밝게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두루 아셨기 때문에 정변짓을 아셨기 때문에 행동을 바르게 하신다. 그러면 이 중국어의 명자를 보면 해와 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이 그려져 있는데 이 해와 달이 합친이 밝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 많이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뜨면 밝아요? 해만 떴을 때 밝게 하고 해 뜨고 달 뜨고 밝기가 어때요? 별 차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밝은 명자에 보면 해와 달이 그려놓고 밝다 그랬을까요? 네? 다 까먹었어요 벌써? 해와 달이 그려놓고 밝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면 가끔씩 낮에나 보면 해가 뜨고 가끔씩 달 살짝 보일 때 있잖아요. 그날 더 밝습니까? 저도 안 밝잖아요. 그런데 왜 해와 달을 그려놓고 구마르습이라고 하는 분은 아 여기다 밝은 명자를 넣으면 되겠다. 부처님 이름에다가 여기서 명행조가 했단 말이에요. 해와 달은 무슨 사이인가요? 남매? 부부? 그쵸? 네? 네? 하나가 가야 하나가 옵니다. 그쵸? 기억나세요? 아니, 맞히신 거예요? 해가 뜨면요. 달은 중앙란 쳐버려요. 달이 뜨면 해가 중앙란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꼴 베기 싫으니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꼴 베기 싫은 두 사람을 딱 묻혀놓으니까 그걸 참아내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버리잖아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안 보니까 섭취에는 좋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많은 뜻이 있어요. 명행조에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 이기도 하고 또 사촌동생이기도 한 제바 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랬어요. 코끼리를 미친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석가문의 부처님을 밟아 죽이게 하려고 그랬고 또 절벽에서 돌을 굴러트려가지고 부처님을 돌에 깔려 죽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바 달다는 부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 불교 교단이 내 것 같은데 자기 것 같은데 왜 석가문에 가지고 있느냐 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그런데 부처님도 웃기죠. 아니 내가 깨달음 얻어가지고 와서 제자 주제에 나를 죽이고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 아니 그 사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로 제바 달달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냥 굽벅굽벅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들을 엄마가 많이 좋아하는데 남편보다 좋은 아들을 뺏긴 것 같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며느리가 싫어요. 그래서 딸이 하는 것은 딸이 하는 행동은 눈에 거슬리지가 않는데 똑같이 며느리에게 하면 화가 빡치게 오르거든요. 참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라고는 그걸 못 느끼겠어요? 똑같이 느끼죠? 웃지만 자기 싫어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럼 며느리가 시집 갔더니 시어머니도 내 편이 아니고 시누이는 더더욱도 아니고 자기 편이 남편밖에 없잖아요. 집 안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오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남편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기 언제 와? 당신 보고 싶어. 나 좀 구해줘. 남편이 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시어머니가 너무 미우니까 근데 이제 시어머니를 버린단 말이에요. 분가에 이제 아파트로 나와서 이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달은 기뻐. 3개월 정도는. 신나거든요. 눈치 안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시어머니 미운 만큼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 부처님이 제 발달을 버렸으면 또 그 다음에는 살이 붙다가 미워질 것이고 또 살이 붙다가 미워질 것이고 또 살이 붙을 버리면 안 한 존 자가 미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차피 미운 놈 하나는 내 맘속에 있으니 너 하나면 됐다. 그리고 제 발달을 껴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요. 남편은 평생 내 최고 우군이란 말이에요. 내 편이란 말이에요. 가장. 그런데 시어머니 벌이니까 남편이 똑같이 싫어요. 더 그만큼 남편 벌이 나니까 남편도 이제 따라서 좀 삽시다. 우리 각방 쓰다가 삽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져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누가 미워. 중학교 때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쟤만 안 보면 살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전학 가면 이제 쉬는 사람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쓰니까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런데 걔가 전학 가고 나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 내면에는 미운 에너지가 막 있는데 처음에는 저 A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A가 떠나니까 그 에너지를 그대로 살아있어. B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B도 떠나면 또 C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미운 사람 한 명씩 꼭 있단 말입니다. 그럼 미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미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미워한 마음이 생기면 그래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나란 놈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으니 엇볼을 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인 거예요. 명행적이라고 할 거를요. 어렵죠? 행하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우리 자신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어떤 신도가 왔어. 신도가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스님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참 너무 스님한테 심한데 저 사람 어떻게 스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상을 안 된다고 그랬지 꼭 참다 보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귀여워. 그러면 부처님이 더 다음 사람을 또 보내요. 더 힘든 사람을. 그래서 더 와가지고 그 사람을 또 감당하다 보면 부처님이 어? 너 또 얘도 감당하네? 다음 사람을 또 보내요. 나중에는 아이고 당신들 한 3명, 4명, 10명 와봐라. 내가 느낌도 없어. 난 너희들한테 어? 만나봤잖아. 화 같은 거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처님이 꼴통을 보냅니다. 와가지고 일곱수 시비하면서 편부사 큰스님도 그랬죠? 옛날에 뭐 담천스님과 뭔가 와가지고 막 큰스님께서 86세 때 어? 신도님 빨간 차를 타고 내려가면 막 떼 쫓아 내려가지고 어? 스님 그거 스캔들하게 빨간 차를 타고 내려간다고 86세 할아버지한테 그때 그때 막 그랬죠. 근데 석송 선생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던가요? 감싸 앉죠. 챙기잖아요. 그게 재바달달을 챙기는 부처님 마음 같은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걸 명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속에 누가 밉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사실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마음 올라왔을 때 자기가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 거예요. 이해가세요? 질문 있으세요? 내일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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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